양동근 간증. 5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고 YDG란 예명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유영혼의 소유자인 양동근 씨를 소개합니다. 양동근 하면 영화배우이자 탤런트이지만 힙합 전사이기도 하지요. 그는 현재 등대상 교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탤런트 윤진서씨도 출석하며 배송희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2002년에 인생의 나락의 바닥에 있을 암울한 시기에 만나게 되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였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연기를 하다 보니 사회생활하는데 인간관계나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오직 노래와 연기하는 것이 전부었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교회에 데리고 가게 되었고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널브러져 있는데 교회에서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답니다. 양동근 씨의 고백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의 흙탕물이나 묻히는 미꾸라지 같았을 거예요. 그냥 쫓겨났어야 했는데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배송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인데 이 청년이 자유로움을 통해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 잘 나가지 않고 들쑥날쑥하였지만 인간의 용서가 아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제게 다가오면서 신앙이 자라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건들건들하고 멋지게 폼을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숨길 수는 없나 보네요. 2006년 크리스마스라 인파가 많았던 강남역인데 양동근의 출연으로 순식간에 그 무대 주위로 수백 명 어림잡아 최소 2에서 300명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역시 전혀 기대치 않았던 연예인의 등장이라 신기한 탓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옆에서 신나게 디카로 사진을 담느라 정신없었다. 그때 양동근씨는 자신의 예수 믿게 된 배경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나 역시 잘 모르다가 언젠가부터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난 뒤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 뒤로 나의 삶은 많이 바뀌었다. 내가 이전엔 술과 담배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로 방황하며 보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술, 담배 모두 끊게 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게 들리고 좀 안 어울려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사실이며 이런 깊은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추운 날 여기에 나와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고 고백합니다. 2006년 양동근 씨는 자신의 회사인 지저스 앤 컴퍼니라는 설립 배경과 타이거 제이케이와의 힙합으로 뭉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루트를 갖추겠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안 딸이 난 젊은 두 청년이 하나님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회사 이름이 지저스 앤 컴퍼니다 보니까 지저스 지저스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니까 그것도 어떤 영향이 되는 것 같고 저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2013년에는 영화 글렉 가스페를 발표했는데요.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답니다. 신앙 생활은 개인적인 일이라 감추고 싶지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답니다. 신앙 생활은 개인적인 일과 함께 kannstuffed 그리고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앞서 정해진 소송을 찾기 위해 제작사로는 한국의 학교가를 따라간자들을 따라감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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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